이번엔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를 이용한 피라픈, 우리말로 눌린 글씨를 현출해 보겠습니다. 복사지, 80g짜리 복사지를 기준으로 해보고요. 종이에 메모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쓰면 이것을 우리 관심사는 원본의 뒷장 하나, 뒷장 둘, 뒷장 셋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뭐 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세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원본 1, 2, 3입니다. 검정색 젤리부터 원본 1부터 그래서 첫번째 원본 2 두번째 뒷장이었고요 세 번째 뒷장 원본은 이렇게 썼구요 이것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뒷장 촬영을 했구요 두 번째 뒷장 두 번째 뒷장 감사합니다.